안녕하세요 요즘은 혹시 뭐 방 1개에 방 2개에 뭐 이런 집을 보십니까 지하철하고 가까워야 되고 혹시 뭐 생활권이 좋아야 되고 출퇴근하기 편했으면 좋겠다 뭐 혹시 어려 생각하시면은 위치가 더운데 있거든요 알찜하이라고 복숭집이 있는데 여기는 뭐 주택근도 가능하고 법인설도 가능해서 거주 그래서 회사 다 가능한데 상체도 좋습니다 안에 뭐 집주인 따라서 가고 가던 사람이 많이 더운 거 있고 그리고 뭐 적당하게 간단하게 깔끔하게 배치해 놓은 방법도 있고 그리고 궁양근의 위치 좋고 스티어 날이 더 좋습니다 아 복숭이구요 가격도 한방이면은 뭐 8500 두방이면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세방이면은 16000원 사이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셔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